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하반기 AI 관련 투자를 계획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하반기 주요 대기업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투자 이유로는 생산 공정 및 효율화 등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신제품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 등의 응답도 뒤를 이었습니다. 재계 총수들도 AI 생태계 구축과 리더십 선점에 분주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미국 출장에서 AI에 초점을 맞췄고 최태원 SK 회장은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고 할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왕무 LG 회장도 미국 출장의 상당 부분을 AI 업계 기술 동향을 점검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